안녕하세요 여보세요? 우리 지금 주차해놓고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어 안다 귀엽네 청사초롱 청사초롱이 뭔데? 청사초롱이 뭔데? 청사초롱이 뭔데? 청사초롱이 뭔데?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도로 갔다 줘보래 안 할거지? 지금 딱 말해 안 할거지?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됐어 다은이야 이제 그만 울지 말고 얘가 갖고싶은다고 덜 받는거 아니야? 자 다인아 여기 봐 다인이 가방에 그거 넣어 토끼 인형 일로와 아빠가 그거 하나 들어줄게 거짓말 그거 reconoc지요? 모모 이다 이따가 잘선냐라 다인이 다시 사자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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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다인아 아빠한테 봐 야 삐졌어? 물을 한 번 얹어봐 소원을 빌어야 돼 소원 빌었어? 무슨 소원? 장난감 있게 사도 돼요 아이고 됐다 가자 잠깐만 나 처음 말일 거야 소원의 베트 제발 잘 드세요 저기 가서 서봐 여기 봐봐 다니야 여기 서봐 이 중간에 가서 서봐 여기 아빠 봐봐 그렇지 다니야 진짜 이뻐 좀 더 언니 옆에 붙어봐 그래 좀 쉬어 얘들아 난 내가 지금 나도 힘들어 이뻐 다녀 이뻐 다녀 자 가서 서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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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 보인다 쟤 보인다 쟤 보인다 쟤 보인다 쟤 보인다 쟤 보이기 시작하잖아 너무 안다고 뭐가 보인다고? 다니야 이제 내려놓아 다니야 어때 잘 보여? 다니야 우와 우와 아빠 여기 아니다 가자 저 뒤에 봐봐 다니야 진짜 이쁘지 정상이야 빨리 와 힘내 오 다니 힘낸다 1등은 다닌가요 1등은 다닌가요 1등은 2등은 다닌가요 1등은 2등은 다닌가요 오 저기 봐봐 그거 보고 있어 아빠 보고 있어 아빠 보고 있어 지금 시작하자 문의가 다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말을 더 안듣네 확실히 신날수록 말 잘 들어요 와 저기 이쁜갑다 저기가 명소인갑다 저 카메라 하시는 분들 엄청 많네 아빠 저기가 명소인가봐 삼각대가 저기있어 엄마 술 먹고 걸고 다니는 것 보다 저기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아 시원해 아빠 봐 이쪽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진짜 멋있어 얘들아 저기 봐봐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 자 다임이 키가 안돼서 아빠 좀 도와줄게 찾았어? 어 찾았어 보고있어? 어 뭐있어? 자동차 자동차 장소가 몇대있어? 몇대? 백대? 응 백대 백대 할머니 할머니 저기있다 하나 둘 셋 됐어 다닌은 여기다 쓰고 다인이는 여기다 쓸거야 알겠지? 엄마 아빠 행복해서 사는거 오 그렇지 그 다음 밑에 미음하면 어미지 그렇지 잘했어 다인이는? 다인이 소원 뭐야? 다인이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게 다인은 소원이야? 다인이보라게 같이 그렇지 엄마 날짜 쓸게 소원 소원 다인이가 원하는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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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다 아 우리 가족 건강하자 사랑해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적었고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인 소원이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게 다인이 다인이야 자기가 여기서 한 번 쓰면 안돼? 여기? 어 여기서 내 앞으로 가봐 여기 봐 아 무릎아퍼 누가 더 행복한 게 다인이야 유형 야